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화면에서처럼 대평원에서 사슴마리 뛰어가는 이렇게 두개의 동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동영상이든지 두개의 동영상을 합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키네마스터에서 두개의 동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16대9로 하겠습니다. 화면비율은 16대9로 하고 우측 상단의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터치한 다음에 제일 밑바탕에 가져올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절개찾기에 등록해 둔 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절개찾기 터치해서 저 위에 와서 여기 평원을 대평원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동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대평원 동영상을 가져오고 우측 상단의 X를 터치해서 닫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절개가 가서 플레이를 하면 이런 대평원 초원의 초원이 나타나는 평원입니다. 이것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타임라인에서 이 동영상을 터치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 좌측 상단에 3점을 터치해서 복사를 하겠어요. 제일 위에 복사 있죠? 복사를 터치해서 또 터치하고 복사해서 한 3개 더 복사했습니다. 그리고서 대평원의 동영상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길게 좀 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동영상을 합성하니까 다른 동영상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때는 이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동영상을 두 개 합칠 때는 두 번째 가져올 때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미디어 있죠? 미디어로 가서 동영상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 절개찾기에 가서 제가 등록해 놓은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절개찾기에 터치해서 여기 좀 특이한 이런 동물입니다. 이 동물을 동물 동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동영상인데 동영상을 두 개 합칠 때는 첫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크로마키한 동영상과 일반 동영상을 합성하는 방법과 둘째는 크로마키가 안된 일반적인 동영상 두 개를 합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크로마키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배경 색깔이 이 배경 색깔이 있잖아요? 이것이 초록색이죠? 초록색이나 블루 계통은 이 색깔을 없애 버리고 이 동물만 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을 첫 번째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위로 올리면 위로 올리면 여기에 크로마키라는 게 있어요.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 즉용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저 위에 여기에서 28%로 되어 있죠? 이것을 왼쪽으로 밀어서 화질을 이렇게 50%로 되어 하면 이 화질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저 위에 상단에 있는 V-Checker 즉 저장입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플레이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평원을 평원을 사슴마리 막 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합성을 크로마키 동영상으로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에요. 이것은 일단 자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동물 동영상 크로마키 동영상을 터치해서 가위로 잘라서 뒷부분에 다른 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위를 터치해서 플레이 헤드 오른쪽을 트리밍으로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잘랐습니다. 여기 다음에 크로마키가 아닌 일반 영상을 두 개 동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역시 즐겨찾기에 가서 사전에 제가 준비한 평원에서 섹스폰을 연주하는 것을 합성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섹스폰 부는 동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툭 터치해서 화면에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보세요. 이런 동영상입니다. 여기는 배경색이 흰색이죠. 이런 흰색은 크로마키가 안 돼요. 그래서 크로마키가 안 되는 영상과 또 일반 영상 배경영상을 합성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러한 금은 흰 부분이 뒤에 배경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랗게 일반적으로 해주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위로 쭉 올리면 크롭 이라고 있어요. 크롭 크롭 있죠. 크롭 을 터치합니다. 영어로 는 CROP 입니다. 크롭 화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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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조절점이 있습니다. 이런 조절점을 이렇게 적당히 화면을 자릅니다. 상하 좌우 적당히 자릅니다. 저는 이렇게 잘랐어요. 자른 다음에 마스크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체크 합니다. 체크 한 다음에 모양이 생겼죠. 모양이 활성화 됩니다. 모양을 터치해서 모양이 보시면 모양이 여러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도 있고 하트도 있고 별도 있고 여러가지 있죠. 저는 여기서 동그라미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원을 툭 툭 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 섹스폰 연주자가 타원용 에 들어갔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시 재생을 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크롭 이라고 있죠. 크롭 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툭 쳐서 빠져나가세요. 그렇게 하고서 화면에서 보세요. 화면에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합니다. 크기는 이것으로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건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회전시키는 조절점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크기도 이렇게 조절하고요. 이렇게 조절하면 되겠죠. 여기다 갖다 놔 볼게요.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프레이부터 해보겠습니다. 앞에 이것은 대평은 대평은 초은 과 사슴마를 특이한 동물입니다. 이것을 결합시켰고 크로마키로 결합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대평은 에서 섹스폰을 부른 사람 이건 일반 동영상 두 개를 합친 거죠. 이렇게 크로브로 합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산과 같이 동영상 두 개를 합성하는 방법 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써서 합성을 하면 여러가지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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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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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